오늘 오전 10시쯤 북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. 아파트 주민 4명이 구조됐지만 이 중 한 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소방서 추산 49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관 옆 작은 방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합동 감식을 통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.